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삼성전자 오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휴일에도 영원히 달려봅니다. 열심히 떠들어 볼게요. 천만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파란 하늘이야. 파란 하늘 보니까 가슴이 이제 조금 그래요. 좀 설레이는 게 아니라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았는데 갑자기 또 파란 하늘을 보니까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이런 하늘을 보면서 이게 뭔가 산에 가면 참 좋더라고요. 산행하면. 여러분들 산행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잠시 저도 시간 되면 산행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걷다 보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잡념이 사라지고 지난주에는 제가 그래도 한번 기회 돼가지고 한번 계룡산도 갔다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등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서 기운을 받아야 돼. 기운.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삼뽕의 기운을 확실하게 풀어넣어 드려야죠. 삼뽕의 기운. 아직까지 그 삼뽕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오죽했으면 삼뽕의 기운이 가장 강한 분이 삼뽕곤이며 삼뽕곤이며 완전 그냥 이름을 삼뽕과로 바꿨잖아. 이렇게 뭔가 나가야 돼요. 열심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투자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멘탈 관리예요. 멘탈 관리. 우리가 아무리 책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뭔가 쌓은다 하더라도 이게 꾸준함이 힘들어요. 꾸준하게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막상 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뭐 책도 많이 읽고 하지만은 지식 같은 거 쌓은 거 좋겠지만은 이 지식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 빼기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내 스스로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좀 힘들면은 옆에 누군가 있으면 좋아요. 멘토격이나 같이 누가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사람, 협력자, 동반자, 이런 따뜻한 삼성전자 오빠가 필요한 거야. 형님이 필요한 거야. 삼성오빠 형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하고 같이 가세요. 그러면 재밌잖아. 1년, 2년, 3년 그냥 룰루랄라요. 룰루랄라. 같이 가면서 손잡고 가는 거야. 제가 또 손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딱 손 잡아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의 체온을 넣어주잖아요. 따뜻한 삼전의 체온을. 뭐가 겁나요? 도대체 겁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투자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떠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제가 멋있게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일이나 휴일이나 쉬지 않고 떠들어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기운을 넣어주려고. 긍정의 힘, 희망해로 확신을 넣어주잖아. 앞으로 여러분들 죽었어요. 나한테 이제 9년 동안 고문 당해야 돼. 희망고문. 희망고문을 당해봐야 돼요. 이제 1년. 이제 1년 했어요. 이제 1년. 이제 1년이에요.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9년 동안 같이 한번 갑시다. 9년 동안. 별거 없어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신감 막 뿜뿜이다. 자신감 뿜뿜. 막 올라간다. 자신감이야. 급등이에요. 급등. 자신감도 급등하고. 그리고 뭐가 더 있어? 안정. 하여튼 자신감이 급등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우리 인생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희노애락도 있고 산도 걷고. 그래서 산을 걷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서희대장님께서 또 좋은 글을 써줬어. 좋은 글. 하여튼 우리 서희대장님 항상 대단하신 분이야. 나이 환갑에도 상당히 건강 잘 유지하고. 농사도 잘 지었어. 보면 농사도 잘 지으신 분이에요. 투자도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특별방에서도 항상 인기쟁이. 인기쟁이입니다. 진짜 우리 특별방에서도 특별반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들은 맞아요. 우리 올해 12월 30일 종가 9만 1천원. 삼성전자 9만 1천원. 3전후 8만 5천원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좋다. 솔직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희망의 기운을 갖고. 이렇게 종가가 됐으면 참 좋겠다. 작년에 어찌 시원하게 막 올라갔잖아요. 막 올라갔는데. 너무 그때 막 급당히 오르다 보니까 1월달까지 결국 사람들이 많이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한경을 겪어봤잖아요. 한 번 겪어봤고. 삼성전자 그렇게 한 번 상승을 해봤으니까. 상승을 해봤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기대감. 기대감.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죠. 또 강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실망감도 오지 않겠냐 했는데. 저는 그래요. 뭐 실망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실망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다운 시킬 필요 없잖아요. 자신감도 다운 시킬 필요 없고. 모든 정신멘탈을 다운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희망을 갖고 긍정의 기원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십시오. 가다 보면 좋은 일 생기는 겁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또 계속 계속 도전하면 되는 거죠. 계속 도전정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빠지거나. 행복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꾸주삼호하세요. 꾸준히 그냥 모으세요. 떨어지면 모으시고. 오르면 그냥 기뻐하고. 뭐 그러면 되죠. 뭐 별거 있습니까. 천만오빠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 천만오빠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방식이 틀리냐 맞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 방식대로의 투자야. 내 방식대로의 사랑. 내 방식 투자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방식대로의 투자와 여러 방식대로 룰대로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너 틀렸어. 네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왜냐면 저기가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자기 룰을 만들어 가는 건데. 나중에 그 결과는 그냥 10년 후에 보자고. 10년 후에. 10년 후에 판단하면 돼요. 지금 당장 판단하고 단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0년 후에 딱 보고 계좌 까고 그때 봐서. 야 진짜 열심히 장기 투자하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묻어두니까. 이렇게 돈이 되더라.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면 그걸로 성공한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그냥 푹 삭히잖아. 지금 막 홍어 삭히듯이 그냥 아예 푹 삭히는 겁니다. 발효되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10년 내가 되돌아보니까 금방 지났더라고. 강산이 변환도 하지만 10년 금방 갑니다. 10년만 한번 해보세요. 특히 우리 20대, 30대 10년만 하면 나이 40대에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40대, 50대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야.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하면 좋아요. 빨리 부지런히. 빨리 꾸준히. 그리고 젊어서 될 수 있으면 너무 놀라워하지 말고 주말에도 꾸준하게 부업할 수 있으면 부업을 하세요. 부업도 하시고 투잡도 뛰시면서 계속 한 주라도 더 모으시라는 거야. 아니면 ETF 한 주라도 더 사. 계속 꾸준히 사서 모으라는 거죠. 그렇게 몸에 뭔가 투자 습관이 익혀지면 자동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량. 저는 그래요. 1년에 한 200주 정도 이상 모으라고 했잖아. 너무 작게 모으면요.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요. 별 효과도 없고.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한 2, 3%라도 수량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팍팍 띕니다. 그냥 쭉쭉쭉 올라가. 쭉쭉쭉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량이 깡패고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꾸준하게 한 주라도 모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목표 정하세요. 최소 200주 이상은 모으셔야 합니다. 좀 힘드신 분들도 있지 당연히. 학생분들 같은 건 힘들겠지만 직장인들은 무조건 어떻게든지 모으셔야 돼. 200주 이상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천만오빠가 옆에서 계속 떠들어내고 막 희망고문시키고 하는데 이걸 못 버티면 어쩔 수 없어. 삼성전자 투자 못하는 거고 이걸 또 즐거워하면 그분은 성공하는 거야. 천만오빠의 희망고문을 아주 막 굉장히 즐겨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하는 분들은 성공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어떤 10년 동안 꼭 해서 너와 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성공하는 그런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인데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나중에 오후 때 뵙도록 해요.